여보! 여보! 비상! 비상! 여보!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샀던 청소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한 대 사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밀린 집안일 좀 해야 되니까 당신이랑 리아랑 둘이서 청소기 좀 사와 에이? 귀찮은데 둘이서 주말인데 집에서 TV나 보면서 그렇게 잊지 말고 외출 겸 산책 겸 심부름 좀 해 아이 귀찮은데 자 여기 빨리 3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청소기 사와 물론이지 아니야 가자 청소기 사러 아이 귀찮은데 야 가자고 네 어 다녀올게 여보 조심히 갔다 오고 그리고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청소기에요 청소기 어 그럼 청소기 사와야지 꼭이야 구독 리아야 오랜만에 그래도 주말에 아빠랑 산책 나오니까 좋지? 산책이라니요 엄마 심부름 가는 거잖아요 빨리 가자 어? 아 이게 뭐야 안 좋은 것만 나왔잖아 어? 어? 아 리아구나 요즘에 포켓몬 카드팩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뽑고 있었어 어? 포켓몬 카드팩 이것도 판다고? 어? 진짜 카드팩이네 응 음 근데 이런 건 왜 뽑는 거니? 아 이런 걸로 배틀하면서 놀 수도 있고 여기 전설의 포켓몬이라도 나오면은 장당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1, 3, 3 중에서 제일 좋은 포켓몬이었던 그 뮤츠가 나오면은 현금 50만 원이에요 뭐? 50만 원? 오 아빠 아빠 이건 기회예요 만약 카드팩에서 뮤츠라도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뮤츠 뽑고 팔고 100만 원 번 다음에 어? 청소기도 사고 어? 나머지는 어? 저희가 사고 싶은 어? 게임기도 어? 사줘 이야 리아야 정말 굿 아이디어? 너 정말 똑똑하구나 어? 뭐요? 어? 어? 근데 저기 혹시 안 나오면요? 응? 어? 안 나온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어? 너 진짜 천재구나 어? 그러냐? 진짜 안 나오면 어쩌지? 그럴게요 음 어떡하지? 아저씨랑 늦게하는 바보인가봐 음 아 근데 댕댕아 카드팩 하나가 얼만데? 아 어 카드팩에는 10장이 들어있고요 카드팩 하나에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그러면은 30만원으로 꽤 살 수 있겠구만 어떡할까? 리아야 질러볼까? 근데 엄마한테 진짜 혼날 수도 있어 아이 뭐 아빠 아이 10팩이면 어? 100장인데 어? 진짜 100장에 그 뮤츠카 한 장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당연히 나오죠 인생 멋있어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네 뮤츠가 나오면 50만원 주고 뮤 나오면 50만원 주고 프리저 10만원 썬더 10만원 파이어 10만원이네 그러면은 뭐가 좋으려나 정글 부스터패 로켓단 부스터패 이거 그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좀 많이 사야겠다 돈 있는대로 다 산다 그래요 어차피 나올텐데 우리 많이 돈 버는거에요 확실하니? 그럼요 알았어 다 살게 이 기회에 청소기 다섯대 사가서 엄마의 웃음꽃을 좀 피워드리죠 그럴까? 야 리아가 효자네 효자 그럼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쁠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 제가 효자에요 그래 니아 옆에 상자로 놔줄래? 이게 카드가 너무 많을거 같아서 부탁좀 할게 상자를 갑자기 뱃속에서 꺼냈어요 정말 오늘 오늘 정말 막 하는구나? 애드립이 제네 오케이 간다 정글 부스터팩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몬스볼 카드? 냐옹 버터풀? 뚜벅초? 주피선더 오 좋은거네 오 멋있는거 나왔다 봄팡 냄새꼬 이거 리아 닮았네 냄새꼬 두장 나왔다 냄새꼬 완전 꽝이다 큰일난거 아닌가? 아저씨 정말 운이 없으시네요 이번엔 빨리 뭐야 끝났어? 쓰레기장 뒤지기 나왔는데? 쓰레기장 뒤지기 그만 좀 천천히 클레임 주피선델 주피선델 한 번이면 적당하게 혼날 수 있어야 해요 아니야! 나 혼나고, 나 혼나고 엄마! 아야 나와 나와 진짜 야돈! 고라파다 느낌 있다! 리사이클은 뭐야? 팬텀! 오 팬텀! 팬텀? 오 아보 고스 마지막 한 장! 할만은 엄마! 리아야 니가 전화드려야 되겠네 리아야 니가 쫄라서 산거다? 와 이렇게 발빼기를? 아빠는 어쩔 수 어? 야! 프리저! 야! 총송이! 총송이 3대! 아니야 근데 프리저는 10만원이야 본전이네 그래도 본전 찾을 수 있겠다 내가 본전만 찾고 나가자 그러면 프리저 3마리 뽑으면 되거든? 오빠 저도 프리저 카드 한 번 볼래요 저기 상자에 있단다 아저씨 그냥 프리저 팔 거 더 하시지 그래요? 그래 그래 프리저 어딨어? 리아야 프리저 어디다 놨어? 프리저 프리저 아빠 응 지금이면 20대 맞을 거 10대를 줄일 수 있어요 아 빨리 프리저 갖고 오라고 원래 20대였는데 아빠랑 저랑 나눠서 10대씩 맞기로 했는데 지금은 10대를 줄여서 5대 5대씩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저 어디있어? 지금 제 손 안에 있는데 그래 그래 리아야 그 프리저 줘봐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볼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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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니까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오빠 이거 중독이에요 아니 지금 청소 그릴 살 돈이 없다고 이걸로 만드시겠다고요? 어어 50만원 벌어줄게 진짜 엄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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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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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몰라요 난 몰라요 하 이건면 자 얘들아 그러면 10만원 받았으니까 다섯 번이다 로켓담부스터 배우러 가자 한 개만 오리네요 그래 로켓담부스터로만 살게 많이 샀다 그래도 기분 좋아 아저씨 간절히 원하면 더 안나와요 그래 리아야 여기다가 호 물어봐 호 늦게 왔다 지금이다 아 역시 리아야 이거 사기 이거 사기죠 안나오는거죠 엄마 잘 안나오시나 보다 엄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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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엄마라 엄마 안나왔어 어떡해 어떡해 리아야 엄마 그럼 아저씨로 앱 때문에 쓰니까 하나 뽑아봐야 되겠다 형들아 나 어떡해 나 원 30만원 다 잃어버렸는데 니가 어떡하지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 아 조용히 보세요 지금 기운을 빌려서 까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뮤츠가 뮤츠가 나왔어 거짓말 치지마 봐봐 한번 봐봐 안 보여서 그래 난 줘봐 뮤츠가 나왔다고 거짓말치고 있네 아니 나 여기에요 여보 지금 청소기 사오라니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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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봐요. 엄마, 엄마, 엄마. 이게 청소기예요. 여기 안에 든 게. 종이쪼가리? 제 뮤치 돌려주세요. 그래, 그래. 뮤치 축하한다. 종이. 야호, 가자, 뮤치로. 근데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종이쪼가리? 여보,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여기. 여보, 여기. 여보, 여기. 여보, 닮은 거 있다. 여기, 이거. 여보. 각오는 돼 있겠지? 리아, 도망가. 너 공범이잖아. 공범이잖아. 안 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뿅. 뿅. 뿅.